경기도가 남북관계 개선의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평화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선관광재개와 개선공단 재가동,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소통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해법 모색을 위한 평화대토론회가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가자 개선관광, 열자 개선공단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제재의 벽을 넘어 평화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습니다. 개선관광 의미와 개선공단 재개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평화통일 전문가들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고 개선관광, 개선공단 재개에 마찬가지로 못한다고 또는 할 수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영역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개선관광과 개선공단, 그리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선공단 재개와 개선관광 재개를 위해서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평화통일 전문가, 경기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평화를 향한 대국민 소통회장이 됐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개선공단 재개와 개선공단 재개와 개선공단 재개와 개선공단 재개가 됐습니다.